자 내가 다같이 운 띄우는거에요 자 이렇게 갑자기요? 네 기대해주세요 하나 둘 셋 덕성년의 학생분들 성마연언니가 할말있대요 여기서 할거래요 자 나연이 나연아 데이터 데이터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 역시 역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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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러면은 메이데이 들려줬는데 메이데이도 굉장히 신나는 곡인거 아시죠 여러분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솔직히 춤춰도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저희 기대할게요 여러분 진짜 다 보여요 여기 다 보여요 여기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메이데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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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